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건 인스턴트인데요? 이건 인스턴트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도마토를 사왔잖아요. 도마토를 집에서 만들어야죠. 들깨가루 사오셨잖아요. 들깨가루는구나? 집에서 가시는지 하셔야지. 집에서 가른 거죠.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여기도 이 회사에서 가른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어요. 이 아이를 속을 뒤집어 채워줍니다. 아, 맛있겠다. 귀엽다, 귀엽다. 그래서 크림치즈를 밑에다가 펴발라주세요. 오, 두께. 느끼, 느끼. 맛있습니다. 느끼, 느끼. 그다음에 제 달 반으로 쪼개셔서 이렇게 예쁘게. 그 다음, 볶아준 아이들을 넣어줍니다. 어머, 저것도 맛있겠다, 치즈. 두 종류인 거죠, 두 종류. 이야. 치즈, 치즈 올리대요. 피자 치즈를 뿌려줄 거예요. 치즈 베이스. 아우, 민가비 씨. 치즈 좋아하는 거 봐요, 치즈. 아,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치즈, 치즈 올리대요. 아, 이거 시선 강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밑단에고요. 예열이 충분히 됐고요. 이렇게 넣어서 10분 정도. 근데 이게 지금 다가 아니었잖아요. 뭐 아까 튀긴다고 하자 봤었나요? 이제 손을 빨리빨리 돌려서 양송이버섯 튀김을 만들 건데요. 폭다리를 좌우로 돌리시면 양송이버섯이 이렇게 예쁘게 분리가 됩니다. 자, 새우를. 이야, 이거 봐라. 새우랑 비슷한 정도의 양으로. 고기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어차피 이렇게 툭툭하지, 어머, 어머. 이야, 저러면 이제 조각조각 나오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자, 여기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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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후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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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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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치대세요. 자, 그러면 양송이와 소개 준비가 됐어요. 기타 동동. 보고 있나? 어. 파이팅. 그것도 뭐예요? 나는 신세대 음식을 만들고. 뭐야, 저거는? 어, 스트링 치즈. 셋. 무사히 스트링 치즈를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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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잘 치댄 고기와 새우를. 초밥 만들듯이. 이렇게. 아, 저거 다 아이디어다. 애들이 너무너무.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아니, 우리 막덩이가. 등치만 저렇지 너무 섬세해요. 어머머머머. 어, 이런 창의력이 어디서. 엄마의 DNA인가요? 이야. 자, 계란물에 동동 굴려서. 네. 튀김가루 솔솔. 네. 꾹꾹. 잘 굴려줘야 돼. 됐지? 이거 분리되면 다 엄마 탓이다. 나는 분명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예쁘게. 진짜 맛있겠다. 치즈에 튀김가루 늘어나면 끝이라 봐야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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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량TV 올리면 조회수 점점 엄청 올라가겠어. 비주얼 봐. 아, 못 견디겠다. 비주얼 봐. 이거 선생님이 지셨는데요? 그래. 완성. 이거는 이제 뭐. 오, 맛있겠다. 난 저거 치즈, 치즈. 이 손녀가 너무 좋아하겠다. 좋아하죠. 모양도 너무 예뻐요. 잠깐만요. 비주얼. 잠깐만요. 비주얼. 비주얼. 여덟. 크.